춤은 원래 쉬었다 흥딩스쿨 안녕하세요 춤은 원래 쉬었다 흥딩스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저희와 소통하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처럼 카카오톡에 들어간 뒤 오른쪽 위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 그러면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검색창에 흥딩이라고만 쳐도 이렇게 흥딩스쿨 채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채널 추가를 해주시고요 채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톡 지금까지 카카오톡으로 저희와서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함께해요 춤은 원래 쉬었다 흥딩스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침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눈치채는 창문을 눌러주세요 넌 이스톡 눈치채는 창문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